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있다고 하면 좀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왜 남편 만났어요? 혼자 사는 것보다는 조금 더 행복할까 봐 왜 자식을 낳았습니까? 그냥 혼자 사는 것보다는 조금 더 행복할까 봐 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이 나올 때에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이 행복해진다는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그 세로토닌 홀몬이 더 많이 분비되면서 더 평안하고 더 행복해지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 이것만 가지고 또 거꾸로 여러 가지를 강의할 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100번 씹기를 하면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가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여러 가지 신경전달 물질들이 나오는데 어떤 물질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 상태가 다르게 꼴지워져요 그 중에서 크게 여러 종류지만 색깔별로 세 보따리로 나눠서 정리를 해보면 보파민 계열의 홀몬이 나오면 마음이 붕붕 떠요 막 쾌락, 기쁨, 아주 흥분 이런 상태의 마음이 만들어지고 반대로 노르아드렌날린 계통의 물질이 나오면 마음이 쫙 가라앉으면서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막 화가 치밀어 올라오고 이런 상태가 되는데 그때 세로토닌이 나오면 너무 뜨지도 않게 하고 너무 가라앉지도 않게 조절을 해주는 홀몬이라는 거예요 그 상태를 우리는 평온하다 그래서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그 평화를, 평온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 삶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탄소 10개, 수소 12개, 질소 2개, 산소 하나로 만들어진 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평안 홀몬, 행복 홀몬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많은 연구 결과들을 보게 되는데 그중에 일본의 아리따 히데오 박사님이 이 세로토닌에 대한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이분이 발표한 것 중에 보면 이 세로토닌이 잘 만들어지도록 도와주는 것 중에 하나가 십기 운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십기 운동, 호흡 운동, 걷기 운동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중에서도 십기 운동을 할 때에 놀랍게 세로토닌 홀몬이 분비가 되면서 많이 씹는데 막 신경질 내는 사람 봤습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십기 운동과 세로토닌의 관계를 통증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발표한 페인이라고 하는 저널을 2005년 11월에 보니까 동경의과 치과대학에서 몰이 박사팀들이 발표를 했는데 20분 동안 씹게 했습니다 자, 씹기 전에 피를 뽑아서 피 속에 세로토닌이 얼마나 있는지를 조사를 했고 이제 계속 20분 동안 씹으면서 5분 뒤에 또 뽑아서 세로토닌이 얼마나 증가됐나 보고 20분 있다가 보고 그랬더니 다른 건 똑같이 했는데 씹기 시작을 해서 5분이 되자 혈중 세로토닌 수치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계속 또 씹었더니 계속 올라가 20분 동안 씹었더니 세로토닌이 계속 올라가고 거기서 딱 멈췄더니 세로토닌 증가되는 것도 멈추고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씹으면 세로토닌 홀몬이 분비가 된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 논문은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하면요 씹어요 그러면 어금니가 딱딱 닿죠 그러면 여기에 혈관이 흐르겠죠 그러면 내버려 두고 잠자게 했을 때보다도 자꾸 자극을 하면 혈액순환이 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겠죠 그래서 씹기 운동이 뇌혈관을 자극을 하면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기 때문에 이 뇌세포 한가운데에 있는 솔기핵이라고 하는 세로토닌을 만드는 공장이 잘 돌아가면서 세로토닌이 많이 만들어지고 평안해지더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아리따 박사님이 보지 못한 게 있습니다 이 세로토닌이 뇌세포 여기 뒷꼭지 부분에 있는 솔기핵에서 만들어지는 세로토닌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이 세로토닌 홀몬은 뇌세포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10%밖에 되지 않고 90%의 세로토닌은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장에 보면 육모가 있는데 이 육모 표면에 우리가 먹은 영양소를 흡수하는 세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은 부분은 차지하고 있지 않아요 한 1% 정도밖에 안 붙어 있습니다 육모 세포 중에서 여기 사진으로 찍은 것 중에 가끔 하나씩 있는 파란색이 있는 세포가 바로 그 세포인데 엔트라 크로마핀셀이라고 해서 장크로마 친화성 세포 약자로 EC 세포라고 부르는데 알고 보니 여기가 세로토닌을 만드는 공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우리 몸 전체에서 만들어지는 세로토닌 중에서 90%가 여기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좀 확대해서 보면 이 세로토닌이 어떻게 100번 씹는 것과 관계가 있는가 하고 보니까 100번을 씹지 않고 5번 씹고 삼키는 사람의 이 장 속에는 유해균과 유익균이 누구나 살고 있는데 이 영양물질이라 할지라도 너무 빨리 삼켰기 때문에 입자가 큰 상태로 들어올 것 아니겠습니까 육모의 작은 문으로 통과가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썩게 되어 있고 썩었다는 얘기는 유해균의 밥이 된 것이고 여기엔 독소만 잔뜩 흘러다니게 되어 있고 바로 이 육모에 붙어있는 이시세포에 그 음식이 다 소화되고 단백질이 특별히 소화되어서 트리프토판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재료로 해서 바로 이 이시세포라고 하는 공장에서 세로토닌을 만드는데 그냥 콩조각이 하나 들어온 거예요 트리프토판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먹기는 먹었는데 이 장에 있는 이시세포에서 세로토닌을 만들 수 있는 트리프토판을 뽑아낼 정도로 씹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먹는 사람들이 좀 그냥 대충 봐도 느긋하고 여유가 있고 부드럽습니까 아니면 급합니까 밥을 빨리 먹는 사람들 성격이 일반적으로 급해요 여유가 있어요 급할 수밖에 없어요 여유있게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세로토닌이 안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면 몇 번 씹자? 100번을 충분히 씹자 세로토닌의 90%가 이 이시세포에서 만들어지는데 100번을 씹을 때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꼭꼭 씹을 때에 우리 몸에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면에서 얼마나 유익한 결과들을 만들어내는지 우리가 이 모든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괜히 시간 남는다고 100번 씹는 게 아니고 이렇게 중요한 걸 내가 놓치고 살았구나 그러면서 꼭꼭 100번씩 씹고 100세 시대를 질병 없이 건강하게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